중국에서 붙잡혀 지난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던 강남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제조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서울중앙기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7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. 이 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 제조와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.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빙자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제공하고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